안녕하세요 유키덩키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 1,000명 저희가 아직 못 보여드린 재밌는 일상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재밌게 편집 잘해서 업로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때 너무 웃기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좀 더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쇼핑을 했어요 먼저 플라잉 타이거를 갔다 왔습니다 단단한 크리스마스 꾸미는 데코레이존들이랑 에프킨 이런 것들 샀어요 이거는 치킨 KFC 치킨인데요 오늘은 KFC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왜 그럴까?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에 KFC 먹어요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에 KFC를 많이 먹는데요 켄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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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KFC 치킨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크를 또 사왔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케이크를 먹죠? 응 케이크를 먹어 한국에서도 케이크를 먹듯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케이크를 먹어요 자 한번 꾸며볼까? 꾸며볼까? 꾸며봅시다 유키돈키 A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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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메라 가까이 찍으면 ASMR 될까? woman mother 가사 와 서운 gem 그 Freel 물 그리다 물 흡 lat 아 아 아 아 아 유키 덩키 먹자 와 맛있겠다 잘 잘 잘 잘 잘 잘 먹겠습니다 아 아 KFC 오랜만 와 아 진짜 아 이거 처음 먹어봐 나도 어디 보자 KFC 없어? 없어 좀 매워 매워? 좀 매콤한데 뿌링클링 맛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KFC 아닌 것 같아 이거 아까 아까 말씀드린 딸기 딸기 유키가 딸기를 진짜 좋아해요 딸기가 일본어로 이치고인데 유키 생일이 이치고에요 일본어로 이치가 1이고 고가 5 그래서 1월 5일 이치고 이치고 하고 코코다 이치고 콧봉 안돼..우리 진짜 잘 못돼 우리 멍찌잖아 멍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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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가하자 배틀 젠가 배틀 젠가 배틀 멍찌 내기하자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주사위 저희 젠가 할건데요 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거를 색깔을 뽑아야 됩니다 별로하면 별로하면 안 뽑아야 돼 아 진짜? 내기 뭐할래 만원 만원? 오케이 딱 한 번이다 만원의 배틀 시작합니다 자 나 이길 수 있겠다 이거 막 이 의자에서 일어나면 안돼 알았어 알았어 한 번 만지면 안되지 만지마 한 번 만지면 그거 빼야돼 오케이 시작하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먼저 해 치즈아 먼저 빨강 빨강 오케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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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는데 왜 여기 그거 왜 거기에서 안보이는데 왜 여기 했지 여기가 앉아있지 아 뭔가 미끄러워 여기 예 예 어? 어? 예 예 예 오케이 , 검정 검정 오케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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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된다 잠깐만 이거 안돼 조금만 더 이렇게 이거가 내렸어요 안돼 안돼 낙정불이 이거 절대 안돼 이거지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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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떨어지면 안돼 당연히 안되지 당연히 안되지 두개 떨어졌는데 아니지 이색깔이라서 좋지 이색깔이라서 좋지 이색깔이라서 좋지 수고여 이거 연습이야 수고여 수고여 한번드렸어 내가 한번드렸어 유기동키 아 싫어 흔들려 흔들려 빨라 이거는 너무 빨라 빨리 끝났어 동기 심심하잖아 안심심해 동기 한번밖에 못했지 안심심해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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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움직여 다 움직여 다 갖지마 동기 으악 유기동키 만원 고마워 유기동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없지 다가오는 여기에 숨겼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짜잔. 어디 그래, 숨었어요? 이거 옷인데 유키가 선물을 줬네요 뭐야 이거 산타 할머니네 물을 쓴 거 명부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유키가? 유키 짱구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포장도 예쁘게 자르지 포장줄 예쁘네 컨버스 컨버스 갖고 싶었는데 턱 테일러 흰색이네 유키가 컨버스 사줬어요 제가 컨버스 갖고 싶었는데 크리스마스 성공 나는 선물 안 줬는데 고마워 그리고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요 오늘 너무 일찍이 났어 고마워 곧